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눈 밑에 미학적인 부분과 해부학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 다크서클을 없애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학적으로 직선적으로 생겨서 아름다운 것이 있고 곡선이나 s라인으로 생겨서 예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절통비와 같이 이렇게 곧게 뻗은 것은 주로 남성적인 기운이라고 하였고 현담비와 같이 이렇게 방방한 콧방울을 가진 것은 음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여성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눈 밑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눈 밑이 일직선으로 주름 하나도 없이 판판하면 무슨 로봇 같은 느낌이 나겠고 조금 예쁘다고 한다면 성형한 느낌이 나겠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s라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얼마나 심한가 하면 눈 밑 지방이 붉어져 있고 그 아래 눈 밑에서부터 2.5cm 정도 깊게 움푹 파여 있고 검해요 제가 유전적인 원인 다크서클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눈 밑 지방 원인이 무엇일까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나을까요? 지방이식이나 필러가 나을까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겁니까? 빨리 치료해서 맑은 얼굴을 갖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간 부분이 아래 속눈썹에서 5mm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애교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볼록해야 예쁘고요 그 아래 5에서 15mm 사이에서는 눈 밑 지방이 붉어진 부분인데 왼쪽처럼 불룩하면 예쁘지 않습니다 파란 부분이 15에서 25mm 정도 되는 부분인데 특히 다크서클, 눈 밑 꺼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른쪽과 같이 꺼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몸을 예로 든다면 애교살 부분은 유방이 되겠고 눈 밑 지방 부분은 허리 힘으로 좀 잘록해야 하며 그 아래에 있는 다크서클 부분은 엉덩이 부분으로 눈 밑 S라인이 가슴에서 허리, 엉덩이로 완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룩 튀어나온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꺼진 부분만 채운다고 한다면 허리는 불룩한데 엉덩이도 불룩하게 채우는 것이므로 예쁜 S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뚱뚱한 몸매가 되는 것이므로 미학적으로 아름답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눈 밑 다크서클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빨간 펜으로 그려진 부분과 같이 블룩 튀어나온 눈 밑 지방을 결막 쪽으로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겠고요 노란 펜으로 칠해진 애교살 부분과 파란 다크서클 부분에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눈 밑 S라인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눈 밑 S라인을 완성함에 있어서 눈 밑 애교살 블룩 튀어나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다크서클이 움푹 꺼진 데를 볼록하게 돋아주는 것을 눈 밑 지방 이식이나 필러로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방 이식의 경우는 본인의 지방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크서클 부분의 얇은 피부에 들어가서 살색의 톤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눈 밑 필러나 다크서클 필러를 주입하였을 경우에는 그게 멀건 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틴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맑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다크서클에 이렇게 어두운 빛이라든가 아니면 뻘건 빛 푸른 빛 이것을 해소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 이식은 수술이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운 면이 있고 필러는 제조된 주사이기 때문에 간단한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다크서클 지방 이식을 주로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의 지방 세포가 다크서클의 얇은 피부에 도톰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커멓게 보인다던가 빨갛게 보이는 그 피부의 색조까지도 좀 더 맑았고 살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 밑 주름 수술에 가장 많이 알려진 수술 방법으로 눈 밑 지방 재배치의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